자 모니들만 잠깐 신청하시죠 다행힐 돌아다행힐 이 노래가 안개신 걸음 왜 흐름이 아아 이 노래가 돌아올 수 없을까 돌아올 수 없을까 돌아올 수 없을까 모니터가 신경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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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해놔 흠 흠 갈 길 피타 아아 아아 어밤 이 노래는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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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무신 그리워 지워야 할까 고라할 수 없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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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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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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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 괜찮아 힘들면 좋대요 사랑은 이 아픈 분야 참는게 더 쉬워요 눈물 들리나요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참는게 더 쉬워요 노래 잘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생각하고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가 아주 그냥 동호중의 지진이 싼다니까 나한테 어울려 진짜 이빨 안 떡볶이 까고 진짜로 오면 그럼 뭐 그랬어 장수적이야 그냥 뻥치기 잡아라 어머 엄마 경기체증 32대선 경기체증 32대선 젠단 손넌 3 4 5 6 6 5 8 9 10 11 12 13 14 15 16 여린 постро여 여린 goes 여린 goes 여린 goes suddenly 황홀 어디로 오 midst 최씨 가문의 예의로 지키는 가문이예요. 그래서 진짜로 하지마. 멋있는 걸 안할게요. 감사합니다 오빠.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님. 정말 귀하신 분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술 드셨나봐요. 술 드셨어요? 술 안 먹었어요? 냉정신데요? 술 좀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? 아침 아이스크림. 감사합니다.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?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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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들려를 좋아해? 들려를 좋아해? 마음속으로 저희를 좋아해? 팡팡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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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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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! 빨리 나와! 이따위 넣는데 요 코인으로 한번 만져보실래요? 어서와! 에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잘 나왔어? 잘 나왔어? 네! 제가 작팔해본 12분은 형택에서 기어머니랑 영아씨랑 같이 아름다운 팬입니다. 죄송하지만 이번 8월 30일에 제 금발 부사가 석가허비 영국 런던으로 부부를 하러 떠납니다. 발대기를 두면서 이렇게 해서 10시간으로 작팔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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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터졌어요? 저희 끝났겠네? 잠시 기다리시오 저것도 뽑아먹어야 되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bons 요시 무대기로 와 mieli 그것도 잘생겨 relates 지금까지 앉아계신uddорм 도수받여 서있지 마세요 그 편안하게 앉아계신건 궁금하세 그리고 두관실 다 알아 ... 지금 오는 분attend 주봤어 상승 darn wheat 나의 나발이, 나의 나발이, 겁도 없이 들어온다 이거지? 이제 가수들 다 끝나니까 존많은 게 흐뭇이 오시라고 시원한 강제한테 불렀다는 것 같아 봐라 이 해라니 그래도 우리끼리 마름대로 젤리하게 놀았죠? 그죠?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, 저 새카맣게 몰려오는 것들 많아? 야, 내 몸 다 보르고 있다, 얘들아! 봐라! 야, 음악을 틀어야 돼 우리 끝났는 줄 알고 가기 전에 음악을 틀어라 빨리 빨리 틀어라 어서오세요, 제가 촬영 드릴게요 네, 이 섬을 수많은 마음이 내가 시원한 내 앞둑을 겨루는 아라라라 울었던 날 오 내가 다시 이 운에 지쳐서 울나 지쳐서 뭐지? ... 내까나 비어지러 천목마프에 천세가가 찾아온 천하선생이 여야옹샷 섬세의 심한 최종병을 담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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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선생이 여야옹샷 섬세의 심한 최종병을 담아 가장 기록을 담아 상자의 주인공사 한 대리점으로 자 기계의 눈에 바라만 보게 될 수 있어 이 눈에 바라만 사랑해 번역하지 못해 고향 그 빛의 길을 번역이면서 여전히 만나기엔 위로 물로 보내는 날까지 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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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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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지금 본무대에서 나오셨지요? 본무대에서 이렇게 놀아주니까? 본무대 끝나니까 시골아 홍어 놓치라고요 우리 각소리가 공부 조심히 가? 가수로 와서 노래 몇 개 하고 가는 거야 그거 다 보고 이제 갈대 없으니까 여기 오는데 각소리가 무대입니까? 그거 아니라는 거 증명해줄 수 있어요? 증명해줄 수 있어? 야 너 깎아 그거 증명해주실 분들 지금 연 5천원에 제가 몇 배 값어치로 지금 계속 그래서 오늘 다운을 준비할게요 저는 애플레임에서 이렇게 놀아주니까 그러면 한번 더운 것 같은 거 그럼 전자리에서 이렇게 놀아주니까